우유 와우 엄청 화려하다 여기는 무덤 여기는 쌈비팡 우와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프리모 피아노 시니스트라. 자오. 이거 그냥 계단참 같은데? 올라가자. 아, 아, 쐈어요, 쐈. 집이 너무 좋아요. 투어 타임. 이게, 이게 CG 특수 포함 58. 말도 안 돼. 등장 같아. 거실도 너무 예쁘고. 화장실도. 뭐가 작냐, 이게? 가구들이 다 너무 아기자기하게 예뻐. 약간 글램핑 같은 느낌. 와... 와... 어디부터 왜 안 들어온는데? 나는 아직 가생이만 먹을 거지 생선회에 레몬과 딸기를 올린거야 11유로밖에 안큼데 스모크드 사이몬 이거는 라구, 라구디 또는 뭐 시키신거에요? 미트볼? 이거 진짜 상큼 폭발이다 레몬에 자른 딸기 하나를 쫙 올려서 스틱으로 자리가 없는거야? 잠수함 같은 인테리어다 귀엽고 좋다 처음에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네 이게 두번째 있는거니까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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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